투약했어? 심판의 날 일어나요 뭐 뭐지? 아 잠깐만 다른 선택지 못봤네 나도 몰라요 재료도 없던데요? 생선 대가리 몇 개랑 프로틴 넣었어요 그럼 어디 어어 정말 흥미롭군 전 역겹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로 뱉았어요 그걸 왜 나한테 줬나 베이모스를 빼려줄게요 아저씨는 친구가 없으니까 빌려주는 거예요 레비아탄도 친구가 생겼네 뱅 멈춰 스플레댄 무엇 이제 가봐야죠 이따가봐요 와서 앉도록 해 심판의 날이다 앉기 싫어 싫어 나갈래 아직도 살아있군 왜냐면 니가 완전히 통제를 벗어났으니까요 암살에 실패하고 암살에 실패하고 전원을 학살하고 인물을 소홀히 한 주제에 다시 얼굴을 보이다니 놀랐군 어어 말넘심 아주 조금이라도 지시를 어긴다면 우리 관계는 끝이야 나는 널이었군 내가 레온 본 안벤 알벤 슬레벤을 찾았어 슬레벤 절대 알면 안두는 이제 진실을 말해 슬레벤 슬레벤 슬레이를 슬레벤 어떻게 알았지? 이제 질문은 내가 한다 크크크 그래 질문이 널 모양이군 레온이 날 만들어놔 슬레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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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진짜 쇼번이야 감마 프로젝트에 있었어 크로노스를 투여받고 능력을 키우는 훈련을 받았지 슈퍼솔저가 되기 위해서 레오는 실패작이라고 했어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남겼지 금단 증상의 치명성을 예상하지 못했어 크로노스가 떨어지면 나는 죽겠지 왜 이런 사실을 숨겼지? 내일은 치료하는 거야 과거는 상관없어 크로노스의 완벽한 방멸이 중요하지 치료시간이야 거절한다 도망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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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처를 가져라 계속하는 거야 벙커 알카신의 벙커로 짐입혀서 모든 민감한 항목을 제거할 것 생존자도 남기지 말 것 증거인멸이네 아까 호텔 있던 그 양반이 왜 여기 또 있어 그냥 지나가도 되나 그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드래곤을 드래곤을 드려보낸 것 같아요 세고 세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닥쳐 좀 그냥 목격하러 온 거야 F2 항목의 335페이지에 있어 그럼 이만 어떻게 저런 저폰이지? 저장 좀 자주 됐으면 좋겠군 답은 그냥 개돌인 것 같아 그냥 개돌이 답인 것 같아 분리타임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 그냥 모르며 죽어야지 게임이라서 분리타임이 필요가 없어 아니 캔 캔 개돌이 답인 것 같아 이 게임을 여기까지 하면서 느끼기에 하필 없는 것 같아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갖고 있지 처음 학기 전까지는 이거 어떻게 돌파하지? 위로 점프하는 건데 아니 이거 이게 된다고? 이게 된다고? 되네 그래 맞아 해이 게임의 본질이야 제가 모르면 죽어야지 이렇게 아니 이걸 분리타임만 안쓰셔도 깼을텐데 분리타임 필요없어 그냥 죽이면 돼 그냥 들 때까지 리트하면 돼 큰 깨달음을 얻었어 이건 써야겠다 쓸 땐 쓰자 오드리 교훈 아 야 머리카락 맞았는데 준이야 야 벽에 매달렸네 아니 이게 뭐야 아니 내가 구르기 버튼을 안 누른게 아니라 후딜이 너무 길어 후딜 졸나 길어 후딜 졸나 길어 여기 왜 소리가 큰 거 같지 좀 줄여야겠다 너무 줄였네 와 저걸 어떻게 모르면 죽어야지 게임이라니까 아야 아야 저거 어떻게 잡지 두 발 연속으로 죽었는데 아이씨 개빡치네 어어어 열쇠 유인하고 아이씨 아이씨 이애에 이애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ste 이칵의에에에에에에에에에엄 빙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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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분리타임 함정이야 분리타임 쓸 시간에 그냥 리트 한 번 더 하는 게 더 이로움 진짜 아이씨 터렛 터렛 어떻게 깨지 분리타임 진짜 내가 빨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될 때까지 하는 게 빨라 터렛 으악 총쟁이 밑으로 유인해야 되는데 아 제가 총을 써야 적의 유인이 되네 뭐야 야아 문에 찡겨서 죽었네 터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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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하면 되겠지 처음부터 보여주는 거야? 안 봐 봐, 히그 고집스러운 칼잡이가 중독 상태에서 깨어난 것 같아 히히히히히히 더 재밌어지지 않아? 첫 번째 장에 클라이맥스가 곧 다가온다 기다릴 수 없어 첫..처트가 끝나간다는 거지? 잘 알겠구연 아이씨 좀 Sha는 키 헷갈렸어 ㅤ 이놈의 던지기 키랑 구르기 키는 왜 이렇게 헷갈리지 그런데 although 어려워 꼭 아이스 그냥 왜 handcuff 이거 그냥 빤트로는 안 되네 안 되네 총을 굴러서 피하는 건 되고 그냥 피하는 건 안 돼 빅업한 모르면 죽어야 제끼야 그래 이렇게 하면 되지 빈 두닝만 가십네 불타가 너무 싫어 잠깐만 총..총을 오던데? 총도 집어 던지 총도 집어 던지는 거였어? 황데리 3개 황데리가 잘못했네 아..가삭 너무 쉽네 황데리가 잘못했네 볼륨 이거 다회차가 있는 거 같긴 한데 일단 초회차는 3, 4시간 걸리겠네요 스팀 리뷰 쓴 사람이 7시간이던데 7시간 정도 걸리는 게임 아닐까요? 스팀 리뷰 저거는 위로 가는 게 마침 이런 씨 진짜 개 짜증나네 꺼져 씨 아 진짜 이 게임은 왜 공중에서 구르기가 안 되냐 스팀 리뷰 아 왜 위에서 바로 던지고 잡고 바로 던지고 불러서 뒤에 거 잡고 스팀 리뷰 아까 열리니까 뭐가 터진 거야 어휘야 저 밑에 샷건까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저 밑에 샷건까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지? 문 열면 벌집 될 거고 밑에 고르기로 피해가지고 샷건을 잡아야되나? 문 열고 문 열고 병 던져서 앞에 거 잡고 샷건 피하고 뒤에서 때리고 문 열고 던지고 샷건 피하고 때리고 뒤에서 잡고 이것도 잡고 내가 핑크핑크해진다 아 아 자 지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떻게 이럴수가... 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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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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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요. 저는 쟤네들이 싫어요. 잡고 잡고 블루 위에 거 잡고 둘 다 잡고 얘도 잡고 문 열어서 잡고 그 뒤에 거 던져서 잡고 아니면 문 열어서 둘 다 잡든가. 다 잡았지. 이 게임 전혀 슈퍼헛 같은 게임이 아니네. 아토 자개군 이건 아주 재미있을 거야. 아 이런 쫄다고 부르는 게 어디냐. 아토 자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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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혐이 생겨가지고. 쓰레기 같습니다. 아토 자개군. 이래도 불타입니까? 불타 필요 없어. 아토 자개군. 아토 자개군. 아토 자개군. 아토 자개군. 아 짜증나. 침착. 침착해. 침착. 아토 자개군. 아토 자개군. 안 쏘 안 쏘 안 쏘 안 쏘 안 쏘 안 쓴다고 안 쏘 안 쏘 안 쏠거야 뒤져 야! 죽어 죽어 너도 아이씨 아니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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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 폐병 너무 쎈데. 갓 폐병을 불타 안 써서 못 잡은 건 아니잖아. 도망고랑 린다 갔습니다. 잡고 아씨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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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가 이거지. 닥쳐. 어? 넌 누구지? 이 제복이 뭔지 모르는군? 15호와 내가 마지막 넌인 줄 알았는데 알카신은 크로노스를 주며 사람을 죽이겠지 그래서 네가 여기 있는 거야 맞지? 여긴 남은 게 없어 남은 양이 거의 없어 우리 둘이 사용하기엔 부족한 양이지 난 크로노스 때문에 여기 온 게 아니야 왜 여기까지 왔지? 쓸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의미가 없다고 네가 즐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죽으면 다시 돌아가거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을 유일하게 느낄 수 있는 순간이야 이 전투는 우리의 정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이건 의지의 싸움이지 네가 나를 죽이면 난 널 어떻게 쓰러트릴지 조금 더 이해될 뿐이지 우리에게 이런 짓을 한 사람들을 추격하겠어 우린 같이 놈들을 죽일 수 있어 크로노스가 부족하다고 함께할 순 없어 우리에게 다른 선택지는 없어 네 혈관에 흐르는 크로노스라면 금단 증상을 지연시킬 수 있겠지 크로노스가 부족해서 싸우는 거네 행복해 제기라 아 점프 고르기가 안 돼 아 이건 또 뭐야 아니 이게 뭐야 야 쟤 위에 있는데 왜 밑에서 나와 넌 날 뛰어넘지 못해 이건 의지의 싸움이라고 네가 말했잖아 공중에서 구르기가 안 돼 이건 또 뭐야 뭔 패턴이야 털에 쓸세다니 졸래란 놈 그러나 아 네 식 해지원은 죽여 우리에게 이런 짓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죽여 홍채인식 해킹하는 법 아이를 죽인다 이거밖에 없는데 탑정노 게임이네 이거 어? 탑정노 게임 탑정노 게임 도망친다 목표가 아직 살아있잖아 무슨 짓을 저지른거야? 저스트 보니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해? 내 전화야 왜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는거지? 나 아무것도 몰라 내게 거짓말을 했어 내 꿈이 진짜였어? 내 꿈이 진짜 일어났던 일인걸 알고 있었지 내게 거짓말을 했어 왜 내가 과거를 기억하지 못하는거지? 꺼져 쓰레기 약쟁이 너는 금단 증상을 겪고 있어 나와라 진실 모든 그로노스를 줄게 날 내버려둬 나와라 진실 넌 인간 너는 아니야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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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꿈이 진실이었다는게 어떤 금단증상이 안 멈춰 아이고 뉴메카 정부 카드키를 애를 죽였던게 지금 주인공인가 크로노스 베델 실험체제로 반드시 신중하게 제거되어야 함 내가 제거대상이었어 어떻게 집세를 받으라는거야 범죄현장입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입자가 사망했어 저거 얘기하는거네 V V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 방에도 지음입이 있었다고 했지 싹 다 털어갔는데 생명을 버리고 생명을 버리고 취한다 여자애는 어디있습니까 내 아파트에 여자애가 있었습니다 이 건물의 여자애는 없어 내가 걸어가지 않는다고 이 건물의 여자애는 없어 남자랑 같이 살던 꼬리야 남자에게 딸이 있었어 이 건물의 아이가 없어 그건 확실해 아이가 환각이라는거지 3번 지구에 꼬바라고? 3번 지구에 꼬바라고? 고독한 약쟁이입니다 석가지 동행해주시죠 아씨 아니 의심스러운 선택지 밖에 안뜨는데 누구와도 동행하지 않을거야 망했다 잡힌다 손 들고 무릎 꿇어 당장 순순히 따르면 다칠 일은 없다 구름엔 안마취롱 사후 이상황 발생 목욕가운과 사무라이 검을 든 남성이다 프로필에 맞는 것 같아 그놈이라고 생각해? 칠년전 드디어 칠년전이라 공개가 되네 드디어 칠년전이라 공개가 되네 널병사들이야 놈들이 왔어 여긴 널테로 컴퓨터를 파괴했다 자 제로? 주인공이 주인공이 제로가 아니었어? 허미 자 얘가 15호고 그럼 저 침대 밑에 숨은 꼬맹이는 뭔데? 아 그냥 꼬맹이야 저스틴 스탠더 막 엄청난 변전이 있거나 그런건 아니네 그냥 그냥 전쟁에 대한 이야기네 이 회차를 하면 좀 숨었던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긴 해 V가 죽었습니다 얘가 제로인가 가마 15호입니다 V가 15호여서 정부와 전면전을 버려야겠어 내가 잘못 이해했나? 에잉? 아 15호가 V를 죽였고 저 여자는 스노우 하도 진짜랑 가짜랑 번갈아 나오니까 헷갈리네 저에서 V가 죽었고 여기 얘가 15호제 아 이것도 디볼버 배급이요 도전거제 할만한 거면 하죠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조금 더 이야기가 이어지는구나 V가 V가 사이코 호살인 모양 할게요 꼼지락대는 모습 좀 봐 어떤 끔찍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까 재미있게 만들어보자고 재밌게 만들어보자고 아 정부 연구소가 어디였지? 아 여기구만 시비에 딱 적혀있네 고전 갬성 살려놓은거봐 고전 갬성 살려놓은거봐 고전 갬성 고전 갬성 고전 갬성 고전 갬성 고전 갬성 고전 갬성 내일 계속해야겠구만 좀 길어지네 고전 갬성 고전 갬성 일단 여기까지 합시다 고전 갬성 감사합니다.